오, 갔어. 금방 뭔지 모르겠네 또 빛이 있어요 그릇이 이봐 그래서 사실은 아 음 뭐 다른거보다 예전에는 여름하면 여름물에 여름에 조금 무릎이 있었는데 7월쯤 돼서 한 8월쯤 돼서 여름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일상에 조금 제 친구들한테 되게 있게 활력있는 댄스뮤직 여름에 댄스뮤직을 한 번 만들어볼까요? 방송에 일부 나오지 않았어? 선선고름 한다고? 그렇지 그렇지 아 그거야 그거야 예전에는 선고름 되게 많았잖아 그치 너무 좋아했는데 풀 너무 떡세 거북이 진짜 혼선고릉이 요즘 없어요 혼선고릉이었잖아 으아아아 으아아아